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올해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올케이팝은 전국의 솔로곡인 유포리아가 인도와 나이지리아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전국의 솔로곡 유포리아가 인도 아이춘즈인 탑100 케이팝 싱글 차트 투데이 인 인디아에서 방탄소년단 수록곡 중 유일하게 8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꾸준히 상붙고 있는 유포리아입니다. 그만큼 전국의 다른 솔로곡도 기다리고 있다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어 애플뮤직 나이지리아 탑100 애플뮤직 케이팝 트랙 인 나이지리아에서 6위를 차지했고 그룹 솔로곡에서는 유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포리아는 전국 특유의 청량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곡으로 시원시원한 고음 부분과 중독성 강한 후렴이 인상적인 곡인데요. 들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불러보면 안됩니다. 와 겁나 힘들어요. 유포리아의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플뮤직은 최근 릴레이션쉽 골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공개가 된 플레이리스트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조나스 브라더스, 숏 맨데스 등 유명 팝스타들의 노래가 실린 가운데 유포리아가 올라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독보적인 관심을 끌고 있어 전국의 파급력을 재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자이어트 펭TV 유튜브 채널에는 골디비하인드 방탄소년단 덤베님들을 만나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뷔와 정국을 만나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뷔와 정국은 무대 위에서 인사를 못해 직접 찾아왔다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국은 펭수에게 연예인의 연예인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함께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이에 펭수는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행복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국은 자이언트 펭 시그니처 포즈인 꾀잉 포즈를 제안했고 뷔, 정국은 펭수와 함께 꾀잉을 외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펭수는 두 사람에게 그립톡 마우스패드를 선물했고 정국은 팬이에요 라고 전했습니다. 뷔와 정국이 떠난 후 펭수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구요 아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펭수의 저런 모습은 정말 처음 봅니다. 이어 지난 23일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도 BTS 및 펭수 2020 GDA BTS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2일 펭수의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트 펭TV에서 공개된 골디 비하인드 컨텐츠와 겹치는 장면이 많은데요. 두 컨텐츠 모두 서로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22일 올라온 영상에서 방탄이 펭수 채널에 진출했다면 23일 올라온 영상에서는 펭수가 방탄 TV에 출연한 것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펭수는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날 영광을 줄 수 있느냐며 멤버들을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펭수는 특유의 펭수어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전주 부문을 부른 뒤 칼군무까지 선보이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와 펭수 칼군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몸집이 엄청 커가지고 못 출 것 같지만 와 정말 의외로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잘 표현합니다. 춤을 굉장히 잘 춰요. 이후에 뷔와 정국이 펭수의 대기실을 찾은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뷔와 정국은 펭수에게 악수를 청했고 펭수는 감사합니다라며 양손을 내밀어 정국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어 뷔와 정국은 멤버 대기실로 돌아온 뒤 정국은 나 펭수TV에 나온다! 라며 신난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또 정국은 펭수 성대모사를 시작했고 이어 다른 멤버들 역시 펭수의 성대모사를 시작했고 이에 방탄소년단 대기실에서는 펭하가 울렸습니다. 대세 펭수와 세계 대세 방탄소년단의 만남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